떠나요 둘이서 야 공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니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고 무엇보다 토종딱으로 유명한 교레리라 제가 왔는데요 여러분들 일상 힘드시죠? 지친 일상 맛있는 음식으로 교레리에서 한번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고고고 점점 활기가 넘치고 있어요 몸도 마음도 힘든 데는 교레리 식도란 여행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너른 들판과 오름으로 둘러싸인 마을 교레리 70년대 말부터 집마당이나 텃밭 등에 토종딱을 풀어 길러왔던 것이 교레리를 토종딱 마을로 유명하게 만들었는데요 지난 2009년에는 토종딱 유통특구마을로 지정되게 이르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또 뭐 먹어보자 사련님 주문할게요 메뉴 보니까 닭샤브샤브에 닭백죽에 닭죽에 닭동찜에 닭볶음탕에 저거 다 주세요 사련님 싹 다 네 닭 한 마리 콜 아 콜 네 콜 무엇을 상상하던 상상 그 이상 닭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여기 다 모였습니다 맛있는 건 기본이고요 건강함까지 챙긴 스페셜한 닭요리들 요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육수부터 간다는데요 우와 엄나무 황기 닭요리에 필수로 들어가는 엄나무 황기 상왕버섯 구추뽕 뿌리 특히 닭요리 요새 뭐 AI 말들이 많은데요 이거 들어가면 싹 없어집니다 몸에도 이롭고요 벌써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약재 달인 물을 붓고 삶아주면 끝 자 지금 이제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옆에 여기 있는 게 지금 그 닭 가슴살 슬라이스인가요 여기 예 닭 한 마리 중에 가슴살만 따로 띄어가지고 빛깔이 이 서농 빛깔이 이게 진짜 보기만 해도 신선해 보여요 싱싱하죠? 이 가슴살은요 교레리가 토동딱 육통특구인데 대한민국에서 닭 가슴살로 샤브샤브 요리해서 파는 데는 교레리 우리 동네밖에 없습니다 아 교레리 이렇게 해서 끄는 물에다가 살짝 하면 색깔이 색깔이 하얗게 이렇게 변합니다 아 이게 원래 닭 가슴살이 약간 좀 퍽퍽하잖아요 그런데 퍽퍽하니까 되게 야들야들 나네요 저는 근데 이거 미디움으로 또 하나 먹을게요 또 미디움으로 근데 먹어도 되나요? 이거 친환경으로 기르는 목장에서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자연 방사 무항상제로 기르는 닭을 지금 갖다 쓰고요 그리고 AI가 없을 때는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직접 길러가지고 집에서 독일을 해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생걸로도 드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생걸로도요? 우와 진짜 최고네요 진짜 어느새 닭백죽과 녹두죽이 완성되었는데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매콤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닭볶음탕까지 준비하려 닭볶음탕 나왔네요 닭볶음탕이랑 이게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주산 통녹두입니다 통녹두? 녹두가 들어가는 이게 지금 닭백죽인 거죠? 이거는 껍데기를 거피한 거 녹두인데 이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거피한 겁니다 이거 이제 한번 제가 이것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잡숴보실게요 네 잡숴보실게요 이것도 제가 직접 제가 또 해설을 한번 삐지 좀 깔아주시고요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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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하얀거 다 삐지 좀 깔아주시고요 저 형 형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몸에 좋은 약초 약조까지 구추뽕뿌리, 엄나무, 상왕버섯 엄나무, 상왕버섯까지 등등 몸에 좋은 거 많이 넣습니다 팍팍 넣어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맛이 있습니다 이야 모든 힘이 막 힘이 나는데 그냥 얼큰하게 매콤한 맛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닭볶음탕과 건강하게 마시는 닭 한마리 코스 요리까지 규레리에서 제대로 토종딱을 즐겨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